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이지만 이번 추석은 어느 때보다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바로 의전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대란 우려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응급 진료 체계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크온은 의료 대란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이정현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29일 기자회견에서 위상 진료 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막상 병원을 비롯한 상급병원의 응급실 운영이 붕괴 직전이라는 신호, 그다음에 현장의 보고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국민 불안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두 분 추석 연휴에 어떤 정도의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듣고 개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현 위원장 보시기에 지금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병원 노조들 상황을 보면 대구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응급 상황에 대한 응급의료에 대한 응급의사들이 1차 본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후속 배우 진료가 지금 사실 가능하지 않는 과들이 많아지면서 실제 그런 과들이 속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다른 병원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국적으로도 보면 서울대병원이나 다른 수도권의 어떤 대학병원들, 국립대학병원들조차도 사실 처음에 전공기가 나가기 전에는 응급의학과가 전공기까지 합쳐서 22명 정도가 이렇게 응급실을 보는데 대부분의 어떤 권역 응급센터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다 나가고 딸랑 응급의학 전문의 5명이 보게 되니까 5명이서 그러면 3교들여서 365일을 돌려야 되니까 사실상 한 명의 어떤 응급의학 전문의가 이렇게 봐야 되는 이 상황이니까 그 환자를 다 볼 수 없고 실제 하루에 볼 수 있는 숫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응급실을 찾아도 실제 환자들을 돌려보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호 부위원님 지금 응급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선 의료인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런 의료 대란 사태에 있어서 국민들께 이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응급실 상황은 정부가 발표했듯이 그렇게 호락하락하게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응급처치뿐만 아니고 응급의료 이후에 후속치료가 이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잘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번 추석 연휴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보통 저희들이 휴일이나 공휴일에 한 2만여 명 정도가 응급실을 방문하는데 추석 연휴 같은 기간에는 한 3만여 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보통 통계로 잡히는데 올 추석에는 어떻게 될지 참 저희들도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추석 연휴 대책이 이거였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응급진료 관련 보험수과 대포 인상하고 군의관 공보위 응급실로 최대한 배치하겠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170억 가량이 더 추가로 투입돼서 이런 진행이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정혁 위원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결국은 응급실 전문의 징찰료를 갖다가 250% 올리겠다. 그리고 또 의사나 간호사를 400명을 추가로 채용할 인건비를 적극 지원해 주겠다. 이런 안들이었거든요. 사실 이게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응급실이 응급의학과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배후 진료를 하는 각 진료과 전문의가 지금 현재 사실 오랜 장기간의 당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 당직이 어려워지는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도 없고 거기다가 군의관 공보위를 이렇게 파견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분들이 이게 실제 이쪽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뭐냐면 재난 상황에서는 사실상 어떠한 의료진도 이렇게 긴급하게 투입을 하면 어떤 상황도 다 해결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이런 걸로 될 수 있는데 코로나 상황하고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떤 이런 의료 문제는 응급의료는 일상 속에서 이렇게 환자들이 찾아가는 어떤 그런 의료에 대한 응급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공보위이나 군의관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간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게 의사나 간호사를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을 한다는데 신규 채용을 1, 2주 만에 걸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한 달, 두 달 정도 소요되어야지 채용이 될지 안 될지 이런 상황인데 그런 거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다는 게 어떤 도움이 될까? 저는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발표하는 게 정말 이해가 납득이 안 가죠. 추석에 내놓은 이 대책, 공보위 전문의 투입한 거 이재용 위원장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호 부회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중보건이와 우리 군의관을 정부 측에서는 거의 마스터키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료는 현장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관 중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전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별로 외과 전문의, 마취과 전문의를 따고 군에 가신 군의관도 있고 공보위 중에서는 그냥 의과대학만 졸업하고 간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한시적으로 추석연회의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의과대학 졸업하고 간 공보위 선생님 같은 경우한테 그런 진료를 맡기는 건 거의 운전면허 금방 딴 사람한테 포크레인 작업하라고 시키는 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정부는 그냥 마구마구 지금 급하니까 마구마구 준비 안 된 대책을 그냥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문제지만 우리 관심은 또 우리 지역의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지인데요. 전공의들 빠지면서 모든 대학병원이 다 겪고 있는 상황, 의료진들의 번아웃, 간호사들의 번아웃은 비슷한 현상인 것 같은데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점이 더 추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대구시의사의 이상호 부회장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메디시티 대구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실은 타지역에 비해서 대구 지역의 의료는 그나마 좀 잘 유지는 되고는 있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대학병원급에서의 지금 수행하는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평소에 하는 수술에 비해서 한 60% 정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점점점 악화되는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과별로 또 격차가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나 수술을 많이 해야 되는 과에서 마취과에서 마취를 하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응급진료는 어떻게 지금은 돌아가고는 있지만 계획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환자들의 수술 날짜가 자꾸자꾸 미뤄지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암환자들 같은 경우에 수술 일정이 적어도 이 기간 안에 잡혀야 병기가 더 올라가지 않을 텐데 수술 일정이 자꾸 미뤄지면 병이 진행을 해서 오히려 수술을 할 당시에는 진단할 때보다 더 병기가 늘어나 있는 이런 문제들은 과연 나중에 누가 그 환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부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지금 전문의 교수분들이 옛날에 당직을 안 하던 부분들까지도 전공의 역할 이런 것들을 피해 간호사는 이쪽에 한다 하더라도 또 전문의 교수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그 피로 누적이 이제 굉장히 점점 심해지고 이러니까 결국은 사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지금 대학병원에 이렇게 하다가 사직을 하면서 이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사실은 더 이상 대학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종합병원으로 또는 어떤 수도권 병원으로 이렇게 보다 대학병원보다 훨씬 어떤 보수가 2배, 3배 이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이동을 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사실 지역의 어떤 대학병원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이유가 걱정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죠. 빅5병원도 물론 응급실 운영이 힘들고 병원 운영이 힘들어서 적자고 파산 위기 있는 뉴스보도도 종종 접합니다만 지금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인력이 빠져서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수급 인원을 충족시키는데 이동하고 있는 현상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 상황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우리 한 나라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의료에 있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의료의 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접근성, 또 한 가지는 비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지금 정부가 모든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해놓은 정책이 의사들을 많이 뽑아서 하겠다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도권으로 더 집중화되고 수도권에 새로 허가를 내고자 하는 6,600병상의 수도권에 병상이 생기면 서울, 경기 지역의 지역의 의료인력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아마 예상해서 이과대학생을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짐작한 데는 그러시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 공중보건의들, 그다음에 군의관들, 어디다나 쓸 수 있는 그런 인력들, 만능치특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당장 급하니까 지역 공중보건의들 빼서 이렇게 응급실에 배치하고 군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현 위원장께서도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농어촌 의료공부에 걱정하는 목소리들 어떻게 들립니까? 그렇죠. 농어촌에서는 그래도 공보의들의 역할이 그나마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민들에게는 완전 그분들이 없으면 완전 모의촌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소소한 의료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긴급한 의료 상황이 발생할 때에 그런 판단과 응급조치를 취하는 부분은 이런 의료인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쪽 지역에 국민들은 그냥 헌신적처럼 바로 그냥 버려버리고 이렇게 수도권의 의료기관으로 배치하는 이런 식의 정책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또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짜여진 곳이기 때문에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곳에 파견이 되어가지고는 사실상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크게 없을 수밖에 없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정책 결정하는 그런 정부 관료나 이런 분들의 의식 속에 결국은 수도권과 지역을 의료를 차별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의료대라는 시작도 안 했다. 심지어 붕괴 상황까지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정현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의료 체계라는 건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는데 한쪽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만 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격적인 의료 붕괴는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파가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 또 부분별로 또 다르겠습니다만 먼저 이상호 부회자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응급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취약한 부분부터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취약한 부분은 중환자실이겠죠. 중환자실이나 소아신생아실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지금 벌써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는 문제가 뭐냐면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암환자들 중증 질환들을 보시는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계통의 분야가 무너지게 될 거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미래의 의료를 책임질 의학 교육의 붕괴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에 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건지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돼 있는 상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뭔가 지금이라도 큰 물기를 잡지 않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회피 가능 사망률이 전 세계 최고로 잘 유지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OECD 평균으로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게 사실은 더 큰 걱정입니다. 한편 또 간호인력들이나 병원인력들은 다른 측면에서 이런 도미노인 상황 역시 우려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응급실 상황은 사실상 이게 병원으로 진입하는 관문이다 보니까 실제 바깥으로 바로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냐 119에서 차를 타고 뺑뺑 도는 구급차를 타고 뺑뺑 도는 이런 것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해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입원해가지고 들어가서 병원 내부 상황은 실제 바깥으로 노출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앞서 이야기한 어떤 장기간 당직으로 이어지는 전문의 선생님들 또 전공의 업무까지 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간호사들도 피로가 누적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사실 응급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거든요. 검사를 하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고 이럴 때는 응급 발생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상황이면 긴급하게 그런 경우는 바로 이렇게 병원 안에서도 방송을 합니다. 119처럼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하면 그 가까이 있던 의사생들이 모두가 달려와서 같이 이렇게 거부 상황을 대처하고 이렇게 해온 게 이게 모든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왜냐 이제 그렇게 거기에 달려올 의사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살릴 수 있는 환자도 결국 구급 조치로 이렇게 병원 안에서 살릴 수 있는 환자도 그 시기를 놓치면 병원 안에서도 이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아지는 우려가 굉장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분들은 지금 번아웃 상황인데 안에 있는 간호사분들은 너무 일이 힘들어서 탈진 상황으로 접어들었는데 정작 신규 채용을 기다리는 간호사들의 임명은 또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떤 병원이 이제 그런 간호사를 새로 채용할 수 있는 여지 여력이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지금 간호사의 업무가 사실상 전공의들의 업무를 떠안는 쪽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업무가 과다화되어지고 이런 상황하고 실제 간호인력은 빼드당 이렇게 간호사 숫자를 이렇게 환자 숫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실제 간호사 숫자만큼의 간호 등급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더 채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빼도 빼드는 줄였으니까.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분들은 일이 힘들지만 치료 병상 숫자는 줄었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채용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채용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게 이제 도미노 여파는 사실은 이번 졸업하고 있는 간호인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원 관계자들한테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 와중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그렇다면 전공의들을 수련시키는 수련 과정을 맡아서 하는 역할보다는 이미 그 과정이 끝난 전문의들 전문의들로 이루어진 전문의들이 다 치료를 하는 전문의 위주의 병원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방침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경증 환자는 1, 2차 병원 가고 중증 위주로 운영하겠다. 이런 건데 의료 현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얼핏 듣기에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하는지 이상호 부회장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 전문의 위주 병원이라고 하면 전문의는 전공의 이후에 전문의 자격증을 따야 전문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이 없는데 전문의 위주 병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문의와 전공의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은 병원 경영상 그 비용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은 아주 소위 말해서 우리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 주 80시간을 일하는, 배운다는 미명 하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의사들이고 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을 딴 이후에 나온, 자격을 땄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인력이라서 병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문의 위주 병원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비용이 고비용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채택한 게 이제 전공의들의 역할을 간호사에게 넘기자고 해서 지금 만든 게 지금 PA 간호사들도 진료 지원 간호사 뭐 이런 용어를 통해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 방침입니다. 지금 전공의 퍼센테이지가 40% 이상이 되니까 전공의들이 너무 로딩이 많다. 그래서 이제 전문의 위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가 보통 일반적으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전공의 퍼센트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비율을 맞춰야 병원이 제대로 잘 돌아간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전공의 의존도 너무 높으니까 전문의를 하겠다고 이제 만들어낸 안인데 실제로 이 전문의를 그만큼 많이 확보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국민적인 합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혼란한 사태를 풀기 위해서 어쨌든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해결책 중에 항상 그 시작 지점에서 걸리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 지금 의대 증원 문제입니다. 이정현 위원장 보시기에 의대 증원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의대 증원은 당연히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죠. 의사가 부족한 거는 확실한 거고 앞서 이야기 말씀하셨던 지금 대학병원들 구조변경도 중환자 중심의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림은 굉장히 좋다라고 하거든요. 다들 이거는 좋은 거다. 그런데 사실 거기서 그중에서 전문의 수를 두세 배를 늘려야 되는데 그 두세 배를 어떻게 채용할 건가? 그 의사를 지금 없어요. 채용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인건비를 그러면 그만큼의 인건비를 어떻게 그러면 감당할 건가?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지금 없다는 거고 또 오히려 지금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사직하는 교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작년에 국립대에 사직한 교수들 1년 동안 사직한 숫자가 올해는 상반기에 이미 그만큼 숫자가 사직을 했고 하반기에 지금도 계속 사직하신 분들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런 분들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결국은 이거는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어떻게 배치할 거다라는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는 어떤 그냥 숫자만 늘려놓으면 자연스럽게 갈 거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 어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사실 아무도 그것을 배치할 어떤 권한이 없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배치할 어떤 계획들이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대생 정원 자체는 동일하지만 방법이 조금... 그렇죠. 가장 큰 문제죠. 이상호 후보의 점은 어떻게 보셔야 되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의사 수에 관한 축에는 과학적으로 검증돼 있는 지금 여러 가지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정부가 근거로 삼았다 하는 그 세 가지 논문의 저자들도 2천 명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사 수에 대한 통계는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의료 상황은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서 1천 명당 의사 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문제는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의사 수 증가율이 세계 3위거든요. 가만히 그냥 지금 의대 정원만 갖고 가도 의사가 늘어나게 돼 있고 고령화 사회에서 물론 그런 게 필요하다지만 일본은 벌써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결국은 저출산으로는 인구 감소가 더 큰 포지션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사 수에 대한 문제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은 그야말로 산무정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습니다. 이게 사전 예고제라고 하는 우리나라 입시 제도에 있어서 큰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고 과학적 합리성 2천 명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합리성이 없고 세 번째로는 현실적 가능성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의과대학에서 그 학생들을 교육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불가능한 걸 정치적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얘기가 여야 이정협의체 구성하자 이렇게 해서 출범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의료계 내부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의 파열음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전공의들 다르고 의사협회와 관계도 약간 원만해 보이는 상황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료계가 일치된 입장을 내기 어려운 이유, 왜 그렇죠? 우리 의료계의 역사를 좀 돌아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도 의약분업 때 정부가 합의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숫가를 100% 원가 보전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해에 건강보험정책재정건전화 법안을 만들어서 원위치 시켜버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아주 심각한 불신. 두 번째는 2020년도 의정합의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의사협회 회장을 맡쳤던 최대집 회장과 당시 이제 전공의와 학생대표들 간의 문제. 그 당시에 이제 최대집 회장 혼자서 의정협의를 들어가게 도장을 찍은 사건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학생이었던 학생대표였던 학생들이 지금 전공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성의 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전공이나 이런 학생들이 약간의 불신, 일종의 불신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크게 보면 지금 정책을 맡고 있는 정부 담당자들의 생각은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100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책을 펴고 있고 지금 젊은 세대, 전공이나 학생들은 만 달러가 넘었을 때 태어나서 2, 3만 달러 때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배운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득해내지 못하면 지금 전공인 학생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2025년 정원 오리치를 시키고 원래대로 해라 하지 않으면 증원된 정원이 원래대로 되지 않으면 협상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제1번 성결 요건인 것 같습니다. 전공이나 의사협회 쪽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국민들이 보는 시선하고 또 의료관계 아시는 분이 보는 시선하고 또 다를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협상이라는 부분은 상대와 어쨌든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화 자체가 완전 단절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대화를 어떻게 열어갈 거냐라는 부분에 어쨌든 작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서로 양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호 부회장님 수시 입시 모집 끝났습니다. 이게 못할 일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지간한 일이면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런 걸 권고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대입 입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문화 우리 국민들은 짐작은 하실 텐데 내년도 의대 중원으로 이대로 진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4,500명이 되는 의대생들을 뽑고 나면 내년 되면 7,500명이 되는 예과 1학년생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죠. 과학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적,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 지금 입시 제도를 변경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과거에 1968년도에 일본에서 동경대의 대회에서 인턴제 반발해서 학생들의 휴학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1969년도에 동경대학은 의과제 학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1993년과 96년도에 한의사와 약사들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의 대생들이 유급을 당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입학 정원을 30% 감원해서 뽑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직 접수는 됐지만 뽑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입시생들이 하고 가족들 합친 200만 정도의 대학 입실 준비하는 국민들이 있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5천만의 국민 건강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더 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얼핏 듣기에는 만약에 올해의 입시가 이대로 된다면 최악의 경우 2026년에는 의대생 한 명도 안 뽑고 거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데 만약에 전공의들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한다면 전공의들은 현장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이 사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부가 2천 명을 증원하면서 그 증원의 논거가 의사들이 많아지면 필수 의료의 낙수 현상으로 인해서 필수 의료로 돌아올 의사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논거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료에 있어서 그런 퀄리티를 유지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인들의 사명감이거든요. 지금 젊은 전공의 의사들의 사명감을 뭉개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자체가 원점 재검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무너진 우리 사명의식이나 이런 젊은 친구들의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가 제일 큰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사태의 원인이 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분들이 책임 있게 사과하고 그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줘야지만이 아마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사과가 제일 중요하고 그게 된다면 조정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조정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제일 먼저 선결되는 과제다 이렇게 들립니다. 대통령이 사과 안 하면 사과 형식을 빌어서 한다면 이상호 부회장 보기에는 최소한 이 사람은 물러나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무래도 역대급 발언을 많이 하신 분이 있죠. 이 세부터 시작해서 카데바를 수입한다는 등 환자를 전세기 태워서 외국에 보내야 한다는 등 엄청나게 많은 최근에는 전화할 수 있으면 응급실업 환자가 아니냐는 분부터 사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천시 의료문장 같은 분들 원래 의대 정보 찬성 확대했고 의료문장들 대부분의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분들도 지금처럼 하는 것을 찬성했던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료 대란의 시작이 됐던 이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 사태의 종주부를 찍고 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인력 양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해야 된다. 이것 자체까지 말아놓을 수는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종윤 부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인천 의료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지역의 필수 의료, 그런 공백을 해결할 대책으로 공공병원에 일할 의사를 양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적극 동의를 하고 사실 의대 정원이 2000명 느린다고 해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수 효과로 이렇게 지역으로 공공병원으로 올 거다. 저는 전혀 그렇게 될 리는 없다. 아무리 늘려도 지역의 또 공공병원의 필수 의료에 배치할 그런 방법은 지금 아무것도 없이는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에 입학 정원 확대 과정에서도 보면 국립대 의대는 확대했던 부분에 정원이 50%를 줄였어요. 감축을 했는데 실제 그러면 민간 사립대 또는 어떤 재벌 이런 쪽에 어떤 사학자들 쪽에는 입학 정원은 한 개도 안 줄였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쪽을 키워주는 부분이 될 거고 결국은 국가가 설립한, 운영하는 그런 공공의대나 공공병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게 사실 제 역할을 해야지 사실 돈벌이 대학이나 돈벌이 어떤 의료인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게 전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앞으로는 어쨌든 지역 필수과에 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바로 공공의대고 공공병원을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대중원에 맞춰서 지역 인재 전형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 이런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는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이른바 의사들이 말하는 바이탈뽕을 놓는 게 아니고 월 4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의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합당한 보상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 그리고 지역 의료를 살리는 실효적인 대책이 되는지 의사분께 여쭈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사부 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부가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제안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은 지금 보면 전혀 숙고되지 않은 그냥 아이디어 공모전 수준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표된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라는 게 지금 예산이 한 14억 원 정도에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데 8개 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봐도 그렇고 예산을 봐도 그렇고 이거는 의지가 있는 그런 내용 같지 않아서 따로 참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언급하기도 좀 어려운 정도의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역이 전형이라는 건 사실은 일본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출신들이 그 지역의 의과를 가서 그 지역에서 의사 의료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의 어떤 그런 의료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과연 성공했냐 하면 일본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역 의료 전형 비율을 낮추고 오히려 그 지역의 제일 연구 결과 보면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그 지역 의료도 발전한다는 게 결론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간호법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간호법이 통과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의료 분쟁 그다음에 지금 의료 파행 사태의 와중에 필요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던 간호법이 통과됐는데 막상 현장에서 그것을 영원했던 간호사들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고 시큰둥하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실 작년에 거부됐던 그 내용에서 이번에 통과되어 시켰던 것은 정부가 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한 불법으로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범 사업으로 계속 이어질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든 법에 넣어서 통과를 빨리 시켜야지 사실 전공의가 없는 이 병원을 그나마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여야가 이렇게 같이 합의를 쉽게 되어서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 진료 지원 간호사 소위 피해 간호사라는 이 부분을 법 테두리 속에 넣는 것 이 외에 사실 간호사 관련한 처우라든지 또는 어떤 업무에 대한 배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현장에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게 이 법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껍데기뿐인 간호법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오히려 전공의 업무까지 떠나야 되는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한 걸로 업무 가정은 더 심각해지는데 더 지금 막 좀 억울한 심정이죠. 할 일이 업무가 늘어나는 걸 합법적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개선된 것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더 심해지는 것에 대한 반응들이 많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다들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의사하고 정부가 싸우는데 중간에 죽어나는 건 역시 환자들과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환자단체들 특히나 내 가족이 위중한 환자일 경우에 답답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모든 주체가 의사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내 가족이 중증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의료 대란 실마리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두 분의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정현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앞서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정부의 책임이 있는 분들의 사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어쨌든 현재처럼 막무가내식 그런 태도가 더욱더 어떤 전공의 선생님들의 마음을 더욱더 썬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쨌든 사과를 하면서 마음을 풀고 또 이제 어쨌든 국민들도 앞서 이야기했지만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을 눈높이에 맞는 그런 현실적 대안을 좀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정부나 또는 의료 전공의 선생님이나 의협이나 이런 쪽에서도 같이 좀 협상을 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성훈 부회장님. 네. 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사람은 5천만 국민 중에 단 한 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빠른 결정을 해서 이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좀 어떻게든 책임지고 우리 의료인들이 열심히 환자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소나기는 피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서 추석 명절 때 가능하면 먼 거리 이동하실 때 안전 운행하시고 졸업 운전하지 마시고 그리고 생선 전 드실 때 목에 가시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감이나 이런 홍시 같은 거 너무 많이 드셔서 장 폐쇄 안 되게 조심하시고 너무 과식하거나 과음하시지 말고 좀 차분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 같이 드리겠습니다. 의료 대란 도미노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이정현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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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